사과, 사과인가요? 사과네요 사과의 맛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이런 질감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그런 감각 특성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과의 달콤한 향을 내는 성분을 추출해서 보고 싶습니다 사과에 다양한 가공 방법을 적용해서 물성을 부드럽게 만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감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씨앗에 있는 식물성 오일을 추출해서 생물전환 반응으로 다른 고부가치 신소재를 합성하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품생명공학 전공회 저희 식품생명공학 전공회는 총 4개 분야, 9개 연구실이 있습니다 식품공학 가공학 분야, 식품화학 생화학 분야, 식품 미생물 생물공학 분야, 마지막으로 감각 소비자 분야가 있습니다 식품생명공학과의 공학 분야에는 식품가공학 연구실, 식품 나노공학 연구실, 식품소재공학 연구실이 있습니다 식품공학에서 공학 분야는 공산품으로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식품을 만드는 연구와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식품화학 분야에는 향미화학 연구실과 식품기능성 연구실에서 식품의 맛과 향 및 건강기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품화학 분야에서는 식품의 주요 성분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구성 성분들, 예를 들면 향미성분 및 기능성 성분들의 화학적, 생화학적 변화 및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생물공학 분야에는 식품생물공학 연구실, 식품 분자 미생물학 연구실, 식품 미생학 연구실이 있습니다 미생물 생물공학 분야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 엔지니어링, 식중독 세균의 검출 및 제어, 효소공학 및 생물전환 기반 바이오 신소재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제품 개발과 감각 마케팅을 연결하는 식품설계 감성공학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패널을 훈련하여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소비재의 감각 특성을 분석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합니다 저희 대학원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는 두뇌향국21, 이른바 BK21 사업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실험실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의 과제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기능성 식품 소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소재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소재는 합성물보다 천연물로부터 추출을 해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학원생 때 추출 공정들을 직접 실험을 해보고 또 실험하기 위해 공부했던 기간들이 길다 보니까 현업에 나와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미래식품 그리고 바이오 신소재 개발을 할 수 있는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맛있고 건강하게 하고 싶다면 도전적인 미래식품생명공학도가 되고 싶다면 감각소비자과학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고 싶다면 식품과 생명공학 분야를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하고 싶다면 화학과 기기 분석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생명공학 대학원이 그 답이 될 것입니다